ㄱㄴㅇ ㄱㄴㅇ 준비하는 정다나입니다. 정다나 서비스 두 번의 선수의 서비스인데요. 김고은 선수 상대적인 전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초반에는 계속 서로 간의 장단점을 분석하는 데 있었겠네. 가만 써도 길게 빠르게 랠리채 어어 정다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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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맞받았습니다. 포인트 정다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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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리채 정다나 바로 백핸드로 계속 대처를 했으.. 서비스 김고은 에트박쿠너먼 득점한 정돈함을 앞서 있구요 김고은의 서비스 2번 이어집니다 자 백핸드로 김고은의 서비스 많이 떴습니다 해결 선수의 서비스입니다 아 받지 못해 강한 서브 통하지 않 깊숙하게 강한 서브 백핸드 쫄깃한 백핸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